한주를 힘들게 보내고 연인선 봄이 되서 왔습니다. 이게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들어서는 순간 대자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냄새도 너무 좋고요. 어제 비가 와서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벨레길이 라이딩 따라왔는데 자전거도 춰자. 자전거도 춰자. 여기 잠깐 섰다 갈게요. 와 멋있다. 잠깐만. 그냥 일반 전화 한번 내려가. 복귀했습니다.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순냄새. 어제 비가 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은근히 낙엽 냄새 나고요. 너무 깨끗하고 진짜 한주간의 스트레스가 확 확 풀리는 느낌. 대박입니다. 근데 얼음골. 일로 냉풍 불어옵니다. 너무 흥분돼요. 진짜 이런데 일주일에 삶을 보내고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또 샌프란시스코 형님. 장군님. 내 브러시스 워홍을 해야 되지. 나는 선정이야. 형님. 장군님. 저기 포인트 있잖아요. 얼음 많은데. 겨울에 여기 오면은 여기가 겨울왕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2포인트. 자 오시면 됩니다. 한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세게 달려갖고. 다행히 불꽃하게 나와. 아 차가워. 신중모드. 자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찍겠습니다. 배는 안 나오게. 배를 드려봐. 소위 스물두개 마시면 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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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스물두개 마시면 돼. 서위 스물두개 마시면 됩니다. 서위 스물두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수용한건 아니야? 맞아. 이게 있었어요. 아. 아예. 깊고데. 깊어깊어. 오늘 날이 졸아서 그렇지 시꺼면에 여기가 밑에가 와아! 오! 오! 망했다! 어이, 참 망했다! 안녕하세요! 연인상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우, 엄청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뭘 했나? 해줘서 쇄꾸을ña toi!! 아 잘 타시네요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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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깊다 수영하기 더운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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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드네요 인간 남겼어 한참 때랑 네 아 아 아 아 음 으 오우 오우 핸들 꺾으시면 안 돼요 엉덩이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도 됩니다 오 얼었어 얼음 야 이거 완전히 뭐들 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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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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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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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